조국 혁신당 대표. 사실은 저는 그분을 여기서도 옆자리에서 똑같이 뵀었는데 그날 인터뷰를 해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혹은 교수 시절에 했던 언변들을 접한 것과 정치인이 돼서 나타난 조국은 굉장히 달라 보였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조국 교수가 이명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 사회를 봤던가 그런데 젊은 교수였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사리 나무 떨듯이? 아니 정말로. 나는 정말 실망했어. 아니 이게 뭐야. 그 명상은 내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그 조국이 거의 표가 날 정도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러나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재미있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교수가 둘이 정말 비슷해요. 뭐냐면 첫 번째 또 외모가. 잘생겼어. 외모가 굉장히 좋잖아요. 훌륭해. 두 번째는 두 분 다 원래 정치의 뜻이 없었어. 어쩌다 본인이 이렇게 됐어요. 끌려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언변이. 언변이. 달변가는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정권 심판.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어. 그럴 때 나타났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었어. 두 분 다. 혹독한. 그런 처지에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친구를 그렇게 보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인가요? 조국 대표. 대표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저 말할 자격이 있어. 아주 지금 그 말을 아주 절박하게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진심이라는 거. 사실은 투박한 언어잖아요. 사실은 연설은 제가 잘 한다고 자꾸 얘기해서 연설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연설이 좀 강약 고조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좀 일방적으로. 네. 전달하는 듯한. 그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게 또 먹히니까 연설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봤을 때도 뭔가 간결한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국민들이 좀 호응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좀 드리는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 지금 뭐 지금 정부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늘상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도 관찰할 기회가 많고 뭔가 연설비서관실과도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 시절에 좀 어땠습니까? 이제 민정수석 하실 때도 계셨고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대통령 주제 연설문 편평회 같은 건데 독회라고. 네. 독회. 여러 사람 읽는 거. 중요한 연설은 다 모여서 봅니다. 그래서 의견도 내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절대 의견 안 내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안 낸다? 다른 뭐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안 하세요. 안 하고 독회 끝나면. 따로 찾아와서? 나오면서 저를 불러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얘기하시고 내가 방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거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차이하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 다 집에 가는데 그분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막 티내고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이런 거 열심히 받고 내 의견이 이렇게 좋고 이런 걸 내색을 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격도 그러시고 나는 그래서 대통령과 워낙 친하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잘 보일 필요가 없나 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격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유세 현장 나오면 어색해 보이고.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죠. 공적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죠. 잘 하시죠. 저것도 있다. 조국 대표도 하실 수 없잖아요.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도 같아. 막아. 아 맞다. 이거 물어보고 싶다. 지금 조국 대표가 뜨고 있는 게 시중의 언어로 얘기하면 부산 사투리가 엄청 뜨고 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은 안 되는데 고마치아라 말하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투표 심리를 굉장히 생각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투리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공적인 언어의 장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참모였다면 사투리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뭐 가면 뭐 쓰나 봐요. 그런데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사직구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 고향이잖아요. 고향. 고향. 본인 고향이죠. 본인이 고향 사투리 쓰는 거야. 아니, 거기가 고향도 아닌데 거기 가서 표하자고 부산 사투리 쓰고 그건 좀 이상한데 고향인데요. 그리고 또 워낙 조국 대표 이미지가 왠지 사투리 안 쓸 서울 깍쟁이 같잖아요.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투리. 아, 저 사람이 부산 사람이었지. 저렇게 교수고 고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투리도 쓰는구나. 이게 우리랑 똑같구나 이거죠. 이게 정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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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